결국 나 자신을 잊게 되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 치매 잦은 허리 통증으로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나도 또 내 딸도 또 대물림대고 한 시간마다 한 명씩 치매 환자가 사망한다는 분석까지도 나왔을 정도로 8은 104, 139는 117 달력 보니까 뭘 이렇게 많이 적어놓으셨어요? 가스 점검이 있고 화분 물 주고 강수련! 날짱 이날 능가! 이게 바로 제 인생을 바꿔준 OO이라고 해요